놀랐다 놀랐다 지민이 어디 있노 지민이 어디 있노 그렇지 남진이 첫 상풀 가자 여러분들 김치 맛있게 드세요 김치 정성 무지하게 들어간 라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방송을 모르시네요 뭐해 에너지파 쓰는 거야? 에너지파? 진짜 안 되겠다 잘 먹겠습니다, 이거 하고 해야 된다고 초점 잘 먹는 거야, 초점 너무 맛있는데? 진짜 한 그릇만 먹어요 아닙니다, 아닙니다 그럼 민폐를 먹을 수 없지 그러면 두 공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공기 여기 딱 말아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